뭘로 할래? 방지 CS 룰로 하자 대문자 영어야? 대문자 어떻게 들어가지? PVP 프렌드에서 하면 돼 1대 1대 안 들어가죠 버그임 다시 제접해서 해야 돼 버그야 버그 안 돼서 하는 거 승헌 얼마나 힘들지 않아? 어 만났다 만났다 천천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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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어? 이걸 좀 우와 이거죠? 얘 왜 웃냐? 스토리에 맞춰야겠다 정말로 이럴 거봐 제대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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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 근데 천천히 가다 보면 언젠간 수호가 바로 가볼 수 있거든 음 아 엘리베이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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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확인해 엘리베이터 호영이터 진심인 거 아니야? 어? 원래 이런 거는 다 진심으로 해드려야지 성심성의 거 열심히 م 교민 eman 엘리베이터 호영이터 되게 많이 올라온다 손 bouncing 에이임 Trust 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